가수 한영애의 누구없소 거기 누구없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소 창문을 들이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쥔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소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이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여보세요 거기 누구없소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아,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곳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봤소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로 시작하려 밖이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이제는 자려하네 이제는 자려, 이제는 자려하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리 거기 누구없소 누군가 아침이 되면 나 좀 일으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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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자려가 아침이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도대체가, 낮에 반응이 되면 나 좀 일으켜줘 중심이 되면 나 좀 일으켜줘 을줄 수 없어